창피하다. 아이고 남서방은 바르고 있다 너는 떠들지 않는다고 있다. 그거 있어야? 아이고야. 오늘은 오지 마라. 진심이다 진심이다. 무서운 걸 굉장히 사실은 싫어하고 어릴 때부터 하여튼 무서움을 많이 하는 성격이어서 빨리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. 벗어나고 싶었는데. 이거 희내로 왔어요? 그러니깐. 어머 뭐야. 혼자 있는. 다 혼자 있는 거 지금. 다 혼자 있는 거 지금. 다 혼자 있는 거 지금. 야 후포리 진짜 궁금해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몇 시까지 해요? 12시까지. 네네.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하나 해주세요. 단반은. 네네. 먹고 갈게요. 네네. 먹고 갈게요. 아 여기는 소주는 없고 맥주만 파는구나. 아니요. 소주하고 맥주하고 다 있어요. 아 다 있어요? 아 그렇구나. 그냥 물어봤어요. 아니요. 여보세요. 아 네. 전부님. 어. 내가 지금 사슴 지키고 있는데. 아 이걸 어디에 보고 막 사슴 지키고. 아니 아니. 자꾸 아버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. 지금. 아버님 좀 바꿔주세요. 네. 아이고 이제 할머니 이거 바꾸란다. 여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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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잡고 있는데. 제가 요 밑에 지금 치킨집에 와 있어요. 저랑 저랑 치킨 한 마리 하나 먹고 올라가죠. 뭐. 그리고 어머니한테 노릇 잡고 있다고 얘기하시고. 기다리고 있고.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있고. 알아서 알아서. 그냥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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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아유 진짜 난성한데. 아버님하고 단독으로. 그렇죠. 자리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. 처음인 것 같아요. 처음인 것 같아요. 아우 좋네. 야 이 사람아. 네. 뭐 노릇 잡으러. 잡으려고 한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어. 아니 노래 하나 잡으려고 그러다가. 잠깐 실어내려. 여기 앉으시죠. 이쪽에. 노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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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모님한테는. 그 남선 방 노릇 잡는 거 도와준다고 그러고 나오셨어요? 예. 하하하. 바트에 없고 딴 데 간이 예고 많아? 바트 아있고 치킨집에 있다 나 안 데려가 안고. 님들이 얘기하지 말아. 님들이 얘기하지 말아. 아이고 밤에 뭐 치킨집에 가갖니요. 아이고 밤에 뭐 치킨집에 가갖니요. 아이고 밤에 뭐 치킨집에 가갖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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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슴 대신에 뭐 닭 잡았다 그래야죠 뭐 꽁 잡았다 그러던가. 여보 노루 잡아봤어. 노루 잡아봤어 노루 잡아봤어 노루 잡아봤어. 노루 잡아서 튀겨갖고 왔어. 이야 이제 문담도 던지시고요. 아이고 딘데. 딘데 얼른 씻고 자게. 네네. 들어가 자게. 근데 누구도 안 웃어줘요. 하나씩만 던지지. 리액션이 없어요. 아 너무 많네. 하천이 많이 가는 음식들인데. 오 소관식이래 소관식. 야 이거 명절날 먹는 거 아니야 잔치는. 마찬가지로 일나게 밥을 먹어야지 지금. 아휴. 힘들어? 아니요. 아이고 늦게까지 그냥 노루 잡느라고 늦게 잤더니 피곤하구만. 노루 잡느라고. 이건 녹을 데가 없네. 저거 오늘 골탕 먹으러 못 채는 게 없어. 없어도 많이 먹게. 초남에 애 낳은 거 언제 서울 한번 가세요? 제가 서울 가면 어렸을 때 햄생도 못 채고. 그래도 손녀보러 한번 가긴 가야죠. 안 봐도 못 다녀. 딸이니까 그렇구나. 아들이면 진지하게 갔을 건데. 내가 딸로 많이 낳았는데 내 딸로도 소리도 뭐 한다마는 무사히 뭐 잘.